35억? 35억? 저건 진짜 무슨 우주 영화예요? 옥상 테라스부터 칵테일, 라운지, 40인치 TV, 각종 편의시설 다 갖춰져 있고 외부는 황금 장식으로 되어있고요 실내는 대리석으로 꾸며졌대요 주로 중동지역에 석유개발, 석유재벌들이 많이 갖고 있고 그냥 구경만 해도 멋있네요 캠핑 도우들이 많이 나왔는데 구경 좀 해볼까요? 나무에 거는 텐트 동물들을 피해서 공주에 매달려서 텐트를 찍을 수 있는 거죠 저기도 자는 거군요 자전거에 매달아서 다니는 텐트인데요 자전거에 매달아서 다니는 텐트인데요 자전거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쓰시는데 또 있나요? 매달려 있네 저거 같은 경우는 고공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조금 기피하셔야 돼요 화장실은 미리 보고 가셔야 돼요 뭐 아바타가 뭐예요 도산박뇨가 힘든 텐트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 저건 좀 전등 같아요 매달려있는 거 네 굉장히 저도 제가 저걸 한번 경험해봤는데 진짜 재밌어요 떨립니까? 떨리는게 아니라 빵꾸날까봐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밑에 바닥에 빵꾸면 쫌 빠질붙는 거 구멍이란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아이디어 캠핑용품분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라디오가 되는 건데요 지금 캠핑에서 보통 많이 보급되어 있는 랜턴이에요 아 손전등 라디오 예예 저게 레어템인데 저거는 장작을 좋아해서 집어넣고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저 열로 인해서 이제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예 간단한 핸드폰 정도는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응급처치용이죠 아 저거는 이제 캠핑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입는 분들이 있어요 독특하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거 입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참 우스워요 그냥 자는 거예요